제가 요즘 정주행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마블 영화 시리즈 속 최고 귀요미가 그루트라면 스타워즈 시리즈의 최고 귀요미는 바로 이 로봇 R2D2죠 R2D2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탁월한 개그감까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똑똑한 R2D2를 스마트 캐리어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요즘엔 타고 다니는 캐리어도 있던데 이번에 기쁠에서는 아예 손을 대지 않게 타고 다니지 않아도 졸졸 쫓아오는 R2D2 캐리어를 만들어서 공항에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공항에선 이동합니다 무난한 매력이 되면 원하지 않아도 조금만 이렇게 많이 장착성을 한 번도 가능합니다 다음 기능은 4개월에 또 11개월이 담아가니 세roid에 따라해 봐야 합니다 하나의 공항로가상만 fung이 된 이유가 어휴 고마울 때마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주 아직도 캐리어를 직접 끌고 다닌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편한데 말이야 진짜 용다님한테 뭐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럴까? 잠시만 그런 사람은 없겠지 와 개부럽네 에이씨 준비는 다 됐고 시간도 넉넉하고 1분 과학보다 가야겠다 그대는 밤하늘에서 무엇을 보는가? 아빠 역시 우주는 신비로워 아니 이렇게 좋은걸 혼자서만 쓴다고? 그건 안되지 임마 어? 음? 됐다 삐친 놈? 아이씨 비행기 못 탈 뻔했네 너무 잘 만들어도 탈이야 너무 잘 만들어도 탈이야 아이씨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